이태리 밀라노 리포터 정명령 입니다 자 지금 보실 곳은 트레날라지 밀라노라고 해서 이 건물의 이름은 빨라쪼 델라 아르테 입니다 그래서 많은 디자인이나 예술 작품들이 전시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많이 디자인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한번 꼭 오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마케도 되요 금장 이건 뭐예요 2 2 1 2 2 2 여긴 어딘가요 작년 올해는 피오리만 가가지고 시내가 좋다고 했는데 저는 시내를 오지 못했었거든요 유불에는 우리나라 말한다면 한전 편집 써야지 한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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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전